. . . . . . . 굴중에 고르라면 저는 기회에요 어우 정말 머리가 어지럽네요 아 실명 와 실명 때문에 못잡았네 이거 아칼리만 불쌍해지네 아칼리도 되게 라인전 잘했는데 아 궁 다 썼으면 와 너무 아깝다 아니요 오만이 후반에 가서 좀 오만은 후반에 가기 좀 그렇죠 스택형 템 스택형이잖아요 스택형 스택을 쌓아야 차근차근 쌓아야 중후반에 빛을 보는 브런 아이템인데 이걸 막템으로 올린다? 스택형 능력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본인은 버려서라도 가고 싶다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갈거면 첫템이나 두번째 템으로 가야되요 근데 전 지금 풀코어 뜰 때까지도 안갔는데 이제 와서 가는거 자체가 이제 모순이라는거죠 어? 죽나? 아씨 그냥 행사 확실해지도 않는데 그냥 써 히라키 나 죽을수도 있잖아 이거 이거 이 시점에서 죽으면 진짜 대본참자에요 판타음반만 잘 익히면 진짜 이기는데 이 게임 펭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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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저걸 잡고 죽으면 아 못잡고 놨네 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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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우, 이제 팀워버스 왜 이렇게 많아 한 방! 아니네? 아 왜 이렇게 악해 아 좀 빨리 좀 짜라 아앙 먹으라고 우리 밀어 쟤네 못해도 용에 3명 했을텐데 야, 얘네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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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우 안와? 이걸 안와? 이걸 안와? 이걸 안와? 이야, 이걸 이기네 리얼 끄크 오, 마스터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됐나? 오케이 아, 마스터 아니, 이거 승력전인데 이랬구나 야, 이거, 이거, 이거 얘네 얘네 허둥지둥 되는 거 봐야됨 이거 리플 한 번만 보자 허둥지둥 되는 거 봐야됨 이거 100% 허둥지둥 했거든요? 100%야 이거 이거는 봐야겠어 어우, 아, 재밌다 이 마스터에 롤 못 끊지 이거 마지막에 얘네 허둥지둥 됐나 봐야됬다 어디야? 아, 여기쯤 되겠지? 여기 아, 더 뒤네 아, 이거 100% 킹 갈렸어요 이거, 아, 더 더 더 전에 더 전에 한, 이쯤이거든요? 봐봐요, 이제, 이제 이거 맵이랑 맵 크기 키워줄게요, 기다려봐요 얘는 어떻게 했나? 난, 보고 싶거든 한 번? 아, 봐봐요 봐봐봐봐, 얘 핑, 핑 갈리는 거 봐 핑 갈리는 거 봐 봐봐, 아니, 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론이랑 바론이랑 용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근데 장로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론이면 기한이 빠르잖아요 용은 기한이 8초란 말이야, 먹어도 근데, 용 이때, 이때 아마 10초가 남았을 거예요 그니까 얘네 그냥 먹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얘네 용을, 용을 빨리 먹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믿어 밀자 했거든요 보면은, 먹고 있어요 얘네 이미 기한을 탔어야 돼, 이때 이때 기한을 이미 탔었어야 됐는데 이거, 먹으려는 시도를 한 거 자체가 이미 끝이에요 후반죽 풀템존에 리퍼런트 쌍존 주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봐봐요 얘네, 먹다가, 먹다가, 먹다가 오는 거 봐 먹다가 오는 거 봐 먹다가 오는 거 봐 이미, 이제 조짐을 감지한 거죠 파란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이미 늦은 거죠 이 시스턴부터 이미 늦은 거야 저쪽이 저쪽이 유리할때 그냥 빨리 끝냈어야 됐는데 와, 근데 이거 게임이 왜 비벼졌지? 근데 얘네도 못 끊는 거 진짜 레전드다 리신 대놓고 던졌는데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처럼 저쪽이 집으로 가진다고 간격하게 저쪽이 집으로 가진다고 간격하게 당신이 집으로 가질 수 있는 거처럼 저쪽이 집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참고로 하신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처럼 그래서 같이 집으로 가질 수 있게 어쩔 수 있게 고정이도 지지 않기잖아 NVimo 싸우러 가질 수 있게 그렇기도 하고 동일하게 싫어하는 게 아쉬운 것인지 저쪽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처럼 오우 야 나 나 집갈래 끝낼 만한 거야 이거 바위 궁도 없는데 오케이 이겼다 원딜 쳐야 인정? 야 원딜이 다 했다 내가 이겼다 오우 와이 이거 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